오늘은 한복 사진 컨테스트를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시 한복의 연꽃 그림 어때요?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흰 모시에 연꽃 그림을 그리셨는데 직접 가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앞에 작품들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왠지 느낌이 약간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네, 주민이 직접 하시는 예술인 것 같아요 저런 한 곡이라면 정말 열심히 입고다 할 수 있는데 어디 하나 안 보내주시면 저에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강물에 띄운 내 작은 때 멈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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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난 앞이 찾아갔을까 진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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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난 우리 따라갔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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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